요령 서재는 바로 70년 동안 살아온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3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혼자들이 쓰던 것을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는 거. 젓가락. 젓가락. 젓가락은 문화위전자의 모델이다. 그래서 그 젓가락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젓가락질 아래야만 밥을 먹나요. 짤은 못 되고 서툴러도 밥 잘 먹어요. 젓가락질을 못 한다는 것은 전통이 끊어졌다는 것은 아니라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젓가락은. 문화적 전속을 해야 되는 것이죠.